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 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 취소 추진에 대해 동해 ECT 측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동해 ECT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직권 취소 추진은 자유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며 현재 새로운 대표체제에서 경매 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ECT는 또 이와 관련해 7월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 소유토지 법원 경매 절차 진행, 실시계획 승인 신청 조치계획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 직권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